충남도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. 도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 218개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 카메라 50대를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했으며 대형 일기 2대를 공주와 홍성 권역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방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